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1970년대 오일쇼크를 아마 전일 겁니다 전에 로마클럽 보고서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오염이 극심해지면서 인류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은 세계의 어떤 지성들이 모여서 만든 로마클럽 보고서라는 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대나 종말론 같은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관론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런 심정에 호소하는 힘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도 이단들이 많이 또 사용하는 것이 종말론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클럽 보고서는 제 기억에 떠오르는 것은 과거에 삼성문고죠 삼성그룹의 호함 이병철 회장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작은 문고판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도 이제 로마클럽 보고서가 그 당시에는 위에서 아래로 글자체가 되어 있었죠 그런 얇은 문고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러나 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해서 이제 문명 발전을 이루어왔고 지금처럼 디지털 세계가 이제 주도하는 또 AI가 주도하는 요즘에 또 메타버스가 앞으로 주도하게 될 그런 세상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지금 이제 불황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불황이 깊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전망이 대단히 이제 비관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매를 하게 되고 뭐 이제 마치 파장이 난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세상을 휩쓸게 되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나신 한 분이 환경문제 전문가 모양입니다 저는 좀 생소한 분인데 미국의 환경운동가 마이클 셀러버그가 11월 3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8년 타임의 환경영웅들에 선정된 셀러버그는 온도가 올라가면 인류가 적응하는 데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멸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분히 그와 같은 것은 정치적 주장에 지나지 않고 이런 내용을 하게 되는데 대공황이 왔을 때 락펠러가 이제 주식을 투매하고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을 때 해는 또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황이 극심하게 이제 마치 많은 경고음을 울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항상 해는 다시 떠오르고 세상은 나은 방향으로 약간의 진통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전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 간에 낙관론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사회가 이제 봉착하고 있는 위험이나 이런 부분을 낙관론으로 다 덮어버려서 안 되겠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지만 항상 세상은 좀 더 나은 곳을 향해서 계속 전진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삶을 개척해 가면 좀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종류의 비관론이라는 것은 한 번 정도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죠 이번 불황도 뭐 금세 또 끝날 것이고 끝나게 되면 또 다른 그런 어떤 단계로 도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나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망곡필상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골이 깊으면 결국은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시는 분 계시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난 미국의 환경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70년대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죠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삼성문화재단에서 펴낸 그런 로마클럽 보고서가 기억이 날 정도니까 수많은 책들을 대했지만 그 책이 굉장히 깊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지 항상 우울함 속에서도 늘 더 나은 세상에서 기회를 어떻게 잡고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항상 낙관론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전반적인 기회를 실행해 하지만 선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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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강시, 손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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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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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 투자, 손질